한국을 사랑하는 남자 콰츄룹입니다 잘 됐나?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콰츄룹입니다 저는 오늘 억서포 집에 놀러와서 그 준호 아저씨 작업실에서 영상 레코딩 하고 있어요 유튜브 댓글 읽기 할 거고요 Right now it's 3.54 댓글 읽기 늦어서 미안해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서 팩 하느라 엄청 오래 걸렸어요 So let's check it out First 댓글이에요 형 저도 형처럼 멋져 보이고 싶어서 학교에서 따라 했는데 왕따 당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면 왕따 안 당할 거예요 Second 댓글 진짜 사랑한다 콰츄룹 개새끼야 아니 왜 욕을 하냐 사랑하는데 But 저도 사랑해요 Third 댓글 영상 좀 올려라 콰츄룹 개새끼야 내 친구한테 재밌다고 해도 구독하라 해도 연산이 안 올라온다 I'm 진짜 쏘리해요 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제부터 토요일마다 무조건 하나 올라갈 거고 다른 요일 하나 올라갈 거예요 Fourth 진짜 외국인이심 아님 외국인 척 하시는 거임 저 진짜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어요 And I'm 진짜 미국인이에요 Fifth 댓글 6년 전에 나랑 스카이프 전화 영어 하면서 친해진 썰풀 아 이거는 응탱이랑 친해진 이야기인데요 응탱이가 미국 그 수업 놀러와서 저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So I gave my sky ID Call해서 제가 영어 알려주고 걔가 한국어 도와주고 그랬어요 Sixth 댓글 Seven silly sailors saw seven slowly sinking ships 빨리 읽어줘요 오케이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Seven silly sailors saw seven slowly sinking ships Seventh 댓글 Quattroop은 미국 언제 다시 돌아가요? 미국에 여자친구 없어요? First of all 저 여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8월 August에 다시 미국 갔다가 어 여름에 다시 한국 와요 미국 가서도 계속 유튜브 할 거예요 Eighth 댓글 장비글이랑 쌍둥이예요? 저는 이거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저는 장비글 아니에요 내 채널에서 빅얼젠께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Ninth 댓글 Quattro buns 무슨 색 즐겨 입으세요? 아 저는 검은색 릴리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10th 댓글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응탱이가 많이 알려줬어요 11th 댓글 경찰 세찬살은? 세찬스 세찬살이고 아 뭐래 야 씨 12th 댓글 안초초한 초 안초초한 초코칩 안초초한 초코칩 이 안초 아 f**k 13th 댓글 Quattroop 몇 센치예요? 제 키는 181 딴 데는 엄청 커요 14th 댓글 Quattroop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마 그냥 원래 귀여운 거 같아요 아닌가? 그래서 오늘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코멘트 남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많이 많이 영상 찍고 Saturday 토요일마다 영상 꼭 올리고 Any day 하나 정해서 랜덤으로 올릴게요 Quattroop 팬 정말 고마워요 댓글 남겨줘서 항상 사랑하고 영상 열심히 만들게요 그리고 샤라우드 아저씨한테 여기서 영상 찍게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항상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